ugh! ㅎㅎㅎㅎㅎㅎㅎ 뭐야! 어머! ça qui reex filling out? 어!? 뭐야 이게!? 뭐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의 최신작 공포 게임 스틸웨익스터디 이라는 굉장한 고퀄리티의 공포 게임입니다 요즘에 좀 공포 게임들이 많이 가뭄이었어요 나오더라도 굉장히 짧거나 좀 허접하거나 그런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트리플 A급의 공포 게임이 나온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그래픽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왜 시작부터 되게 슬픈 느낌이지? 아 이거 왠지 배드엔딩일 것 같아 그니까 시추선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 아내한테서 지금 받은 편지인가봐요 오 야 그래픽 미쳤다 식당으로 내려가세요 WASD를 이용해서 이동 좋아요 여기가 제 방인가봐요 그죠? 바깥에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네요 실제 제 창밖이랑 배경이 비슷해요 지금 저희 완전 물난리에 났죠 내가 참 반성하고 있는게 우리 동네가 좀 고지대거든? 그래서 지금 완전 여름이어가지고 물난리 났잖아 근데 우리 집 주변은 물이 고인대가 없어 고지대여서 그래서 아 이번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내리나봐 이랬는데 뉴스 보자마자 진짜 막 오만 난리가 다 난거야 심지어 대전까지 내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잘 펴고 그래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케이트와 메이디의 크리스마스 카드 메리 크리스마스 자식이 있나봐요 어 어 어 이런거 중요하지 어 먼 곳에서 이렇게 따로 일하면은 꼭 이상하게 남정네들은 달력에 이런 여자들 있는거 왜 이렇게 딱 붙여놓더라 군대도 그렇고 라디오 안 터지네요 어 와 내 몸통도 보여요 이게 편집해서 지금 안 나오겠지만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게임 옵션이 진짜 세세하게 다 돼있어서 좀 많이 놀랍습니다 수주의 편지 아까 읽었던 거네요 그 지금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집을 나간건가요 남편이 그냥 혼자 출장을 간게 아니라 약간 도망치듯이 여기로 왔나봐 열고 야 배 느낌이 굉장히 사실적인데 야 다른 사람 방 염탐하기 흐흐 여긴 어디 야한 포스터 없나 뭐야 담당자께 북해 석유노동자조합 에버딘 지부는 1974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교정에 의해 쟁의 행위 의사를 밝힙니다 기아가 노동자조합 측의 대표와 만나 회원의 중요 안전불만 사항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력하여 타당한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음 음 노동자와 그 뭐라고 해 일시키는 사람간에 분쟁이 좀 있나봐요 헉! 어머 비가 새고 있잖아 비가 아니라 파이프에서 지금 새고 있는건가 아유씨 천장이 지금 다 물에 젖어가지고 곰팡이 쓸었어 대박 배 상태가 그렇게 좋은편은 아니네 여기가 데비의 방인가봐요 아 근데 여기도 좀 곰팡이 쓸었네 흐흐흐흐흐흐 야 벽까지 내 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깨끗하지 않았어? 여기 안 열리고 어우 내 방 상태도 개쓰레기였네 숨 한번 쉴때마다 폐에 암세포가 가득 들어차는 그 느낌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잘 알아요. 래닉이 직장 상사인가? 직원들끼리는 사이가 좀 좋아보이네요 와 이렇게 세세한 녹 표현까지 지금 이 배가 엄청나게 습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물대 그래픽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어? 이거 다 나와요 혹시? 빵댕이 덜렁덜렁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다 놀랬네 엉덩이가 아주 탄실하게 생겼구만 어? 이거 어? 나중에는 이런데 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구가 있네? 궁금하지 않았는데 왜 가까이 가냐고? 아 야 나중에 진행하다가 막 진짜 내 면전에 대고 막 덜렁덜렁 할 수도 있잖아 미리 확인을 하는 거지 지금 난리 안났을 때 여긴 뭐지? 이 여기도 천장상태 별로 안좋구요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분위기 낸거야? 각 방마다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조금씩 있네? 안 열리고 어? 여기 게시판이 있네요 차이 바스타드 헤이달의 메모 각사 에버딘의 모든 직원에게 해상 모든 직원에게 베이라 지역의 배송 지연과 계속되는 파업으로 인해 이사회는 회계연도 1975년 1976년에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장이 좀 우리 소리를 두네 우리가 지금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죠? 야 바닥도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이거 기었어 젖어가지고 지금 떴잖아 이렇게 돌아서 왔군요 아 울었어 그래 탭키 목표 식당으로 내려가세요 지도가 있네요? 지금 X표시가 되어 있는게 내 위치인 것 같고 여기는 쓰레기로 막혀있네요 반대편도 갈 수 있을 거 어? 갈 수 있네? 는 잠겨있네? 아 점프가 있네? 어... 요즘 게임들은 근데 진짜 점프 있는 게임이 많이 없어서 놀랬어 탭을 다시 눌러 힌트를 보세요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으세요 찾았잖아요 그걸 왜 지금 알려줘요 제발 미리미리 좀 얘기해 로이한테 말을 거세요 와... 바깥 멋있다 저기가 누가 봐도 식당인 것 같은데 그치? 택 구내식당 구내식당 오오 절대 안가야지 난 주변 무조건 둘러보는 성격이야 혹시 알아? 어 나중에는 볼 수 없는 문서들이 지금 얻을 수 있을지 뭐 빵댕이가 두 개가 있네 이거 봐 여기 문서 있다니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이거 번역은 해줘야죠 약간 명단 같은데 아... 다트 토너먼트 대진표네 어 어... 아 여기가 약간 엔터테이너실인가 봐요 휴게소 놀거리들이 좀 있네요 이것도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상호작용 가능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멀리 있을 때 대충 하이라이트가 나와 봤던 건 또 아...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가 안되네 쓰읍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게임이 이건 뭐야? 무서워 Protect your most precious possessions 작업할 때 손 조심해라 뭐 이런 뜻이지 않을까? 여긴 뭐 보나마나 안 열리겠지 오케이 다바스 가자 구내식당 크리스마스 메뉴 구운 실면조 헉 야 그래도 이런데서라도 좀 잘 챙겨주네 순무와 감자 양배추 당근 소시지구이 블랙푸딩 그레이비 브레드소스 어쩌고저쩌고 화이트 저를 가지고 부모님 edi 우웅 루시 이름 미유 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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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ardi 사례를 ini 자유가 가면 되잖아요. 나 전까지 가게 하겠지요. 아쉽게도 수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비리 챔벤을 던지기고 있길래? 수지 잘 졌어, 수지에 왔어. 그리고 여기있어요! 플러스 바닥에 붓고, 띠고기고, 스윗띵처럼 자유로운 사람처럼. 고맙습니다, 담보는게 아니라 도움말이 끝에 넣어서? 예? 아니요, roy, 안나오는거죠. 아니, 그리고 수지에게도. 이제 다이예요, roy! 좋은 job thanks Dobby Trotz says he's left your insulin in your cabin oh bless his little communist socks muchly appreciated ta remember life is like football it's not over until the final whistle aye you're a Barnsley fan so you're pretty much fucked from the off right oh I will see you hang for that McCleary off you Trot lad before his nibs blows a gasket 아 맥레리가 나였어? 아 내가 성이 맥레리구나 CF 틀어 눌러서 달리세요 바로 오라고 했지만 제가 가겠습니까? 문서 찾아야 돼요 히히히히 지금 보니까 부 그 부부끼리 수즈와의 관계가 진짜 안 좋다는 거는 뭐 아까 알고 있었지만 약간 보니까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 같아 범죄 저지르고 여기 와서 일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좀 예민한 거 같고 오... enjoying your last day McCleary what's that supposed to mean? you being a naughty boy from what I've heard ach 기에 스피 you're no exactly an angel yourself I dare i'll be fine well you're not be missed you wouldn't know a day's graft if it slapped you in the face I'd like to see you try and do my job you wouldn't know a spark plug from a fucking hairdryer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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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부분은 사이가 좋은거 같지만 아닌 사람도 있는거 같고 그리고 내 뒷가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아는 느낌인거 같애 뭐하는거 같나 카즈이 없네 라프가 여기 조금 퍽퍽했고 오늘 밤에 첫 솔로 다이브가 될거 같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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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가 많이 담아 하하하 봐봐 아놔 왠지 다음 년에 곧은 두 개의 퍽퍽이 있을거라 아놔 이 슈퍼 무슨 소리가 류가 아놔 아 아 다시 갱의 퍽퍽퍽이 갱의 퍽퍽퍽 그리고 카딸은 투데이 또 더욱 끊겨야하는 드럭니다 오디오 골고 See if we don't take industrial action soon 이곳은... 어우, 은 If we don't take industrial action soon 이곳은 더 더ьют 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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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하여있어 기vel 매일 우리 varies 또한 공포가 아니에요 투옥 탐지 어떻게 생각나? I dunno 뇨ớ paran에 But what to do 이러한 기초에 놓친 후 브라운이 이곳이 부족한 곳은 시가 흥미를 한다고? 그거는 콜라보 하하하하하하 다들 웃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네 여기가 원래 닫혀있지 않았어요? 이제 열렸네? 지금 인물들 이름 다 외웠냐고요? 그걸 왜 외워요? 몰라 여기가 내 위치고 시추선 짱커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대충 감으로 봐 여긴 안 열릴 테고 지역 떠나기 나갈 수 있네? 어? 주방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하이 고기 썰고 있네? 야 음식들 퀄리티 봐 대에에 박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안 열리고 아니 진짜 다 뭔가 그래픽이 다 너무 진심이야 여기 계단이던데 안 열리고요 나가야 되나? 나 왔어요 여기가 어디고 아.. 오 장갑과 안전모 착용은 필수 흐익 흐에에에에.. 가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런데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겠지? 그냥 가겠습니다 에헤이 여기로 못가네 뭐야 어디.. 어디서 이렇게 더드는거야? 여기밖에 길이 없지 않아? 저쪽으로 가야되나? 우클릭을 길게 눌러 사다리를 잡은 다음 WASD를 사용해 위아래로 이동하세요 여기는 잠겨있고 여기를 우클릭을 꾹 눌러 헉 꼭 누르면 잡고 있고 우클릭을 놓으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오오오오 오케이 여기로 내려갈 수 있네요 그리고 맵이 너무 고퀼리티라서 막 좀 둘러보고 싶게 생겼어 그리고 또 시추선은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영역이잖아요 이런 거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흔해? 비록 게임이긴 하지만 현실 고증은 지금 미친 것 같거든? 어 근데 사다리가 다 이어져 있네? 그래 여러분 시추선이 뭔진 알죠? 그냥 석탄 캐는 거야 바다 한가운데 굉장히 길쭉한 그런 건축물을 세워가지고 땅을 파 그래서 거기에 석유 같은 거 캐는 거 시추는 강아지 종류 아니에요? 와씨 미친 그런 드립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또 동료들이 되게 다 차이가 좋네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뭐.. 여긴 뭐 없나? 어 오늘은 좀 거칠다고? 파도가? 와..야 저 밑에도 엄청 길이 지금 다 돼 있네 가자 올라가야겠지? 와 건물이.. 대박 안 열려요 여기가 아닌가봐 랩 다들 엄청 열심히 일하네 올라가볼까? 오.. 드릴로 뚫는다 알간디.. 랩트.. 뭐.. 뭐.. 랩트.. 뭐.. 뭐.. 그 문제는? 보통은 너가 여기있지? 아.. 랩트는 오늘 아침에.. 가기 중간에.. 가기 중간에.. 가기 중간에.. 근데.. 가기 중간에.. 가기 중간에.. 가기 중간에.. 아니.. 아직.. 그리고 그대가.. 웃기기고.. So mere fuck than ever Poor as fucked as you by the sounds of it Look, you better get up there That boss man sounds raging 하하하하 하하 이게 걷는거랑 뛰는거랑 속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하하 나 여기도 곰곰해 나 너무 꼼꼼히 보나? 스토리 진행 좀 해야되나? 별거 없네요 어 여기 엘리베이터있다 아오 깜짝이야 승강기 퓨즈 박스 약간 이런곳에서 일하는 남자들 좀 멋있는거 같애 이런 투박한 말투들 퓨즈를 고쳐야되네요 퓨즈를 고쳐야되네요 이..이..이러면 고쳐져? 야 그럼 방금 뺀 퓨즈는 뭐야 뭐..뭐지? 일단 노릇 우와..아C 기계음도 완전 그 리얼 그 자체 이 투박한 기계음들 뒤쪽이구나 안 열리는 지금 봤을때 히든아이템 같은거는 없는걸로 봐서 수집품은 없는 듯? 사무실 다 왔다 자 왜 불렀을까요 자 왜 불렀을까요 엔터 아..미스터 머클레리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을 닫고 앉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그 자리에 담아 그 자리에 담아 근데 저는.. 저는 넉넉한 배가 이해하시나요? 넉넉한 배가 그 자리에 담아 그냥 물어보는건데 그 엉덩이 털한테 시키세요 그 엉덩이 털한테 시키세요 아니요 저는 엉덩이 털일이 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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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상황이 절박하니까 저런 상사가 해고라고 해도 개운하지가 않고 애원하는구나 어떡해 그럼 전 이제 헬리콥터 타고 집 가는 해피엔딩? 야 차라리 잘됐어 이게 공포게임이라는 장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곧 난장판이 될 거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집 가면 해피엔딩이에요 아싸 드디어 아무 일도 없이 공포게임을 안 할 수 있어 가자! 헬리콥터 난 여기서 탈출해 아 제발 오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흔들렸어 흔들렸어 떨어진다 제발 너무 먼데 근데 진짜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해? 진짜 어떻게 해? 진짜 아니요 Mr. McCleary you can fuss and cuss all you like but perhaps if you went to the Saracens a little less and the Tabernacle a little more then perhaps you'd not be in this pickle you don't look at me you're the one who decided to spend the next 4 months trapped to nareg with this bampo Susan I promise you I promise you we will get this straight and now I will you'd better 아 뭐야 나 다시 끌어올렸어? 아 멋있다 애들 에에에에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대로 죽었으면 게임 끝이었을텐데 너무 아쉽네요 기어코 공포게임으로 끌고오는 우리 동료들 정말 고맙다 정신을 차렸네요 뭐 무슨 일이 있었던건 아니지 뭐야 뭐야 다이빙 벨로 브로디를 도우세요 뭐 여기 안에 사람 갓 찼나봐 빨리 올라가자 다이빙 벨로디를 도우세요 겨레모른을 못 찾았대 어머 저런 사람 더 많나봐 라프스는 아직 안 들어있어 왜 이렇게 일어났나 카즈! 내가 도와줘 카즈! 뭐? 그래 아이 뭐.. 뭐 필요하니? 케이블이 붙어있어 올라가고 메인 브레이크 그러면 다시 올라가고 열어주세요 만약에 나의 레벨을 나의 레벨을 생각해봅시다 아이 라프스 다이빙 벨로딱 다이빙 벨 Approach 당기기 당기기 알 Wat going on brody What happened? don't know The drill hit something 아니 쟨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해 왜 이렇게 난리야 올라오는 과정에서 압력이 문제가 생겼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나? 아니, 내가 얻을 수 있어 우리 앞쪽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인지니리로 가야 돼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은 이 길이야 이 길은 이 길은 이 길이야 그 길은 이 길이야 알았다 여기가 너무 넓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 본 적이 없었나 봐 열고 저건 괜찮겠지? 시추선 아래 되게 맵 이름치고 되게 공장하게 보여주... 어? 길이 끊겼어 점프해서 지나가야 된다고 여기를? 지도 안 열리고요 긍정한 효과음치고 브금이 너무... 아니... 이거... 맵 이름이 너무... 어... 저 없어보이지 않아? 시추선 아래... 점프! 오케이 한 번 더 함께 어아어어어... 다 무너진다... 야 이거 여기로 가는 거 맞아? 너무 위험한데? 에 admit 음... 무슨... 으아악 뭐야... 어머 biological 자리가 끊어진! 어? 뭐야 이게? 뭐야? 드릴러를 도대체 뭘 건드린 거야? 오. 오, 드라이브하고 자물쇠를 뽀사야 할 수잇. 어? 미.. 미친... 여기? 흐흐흑, 치씨씨, 흐흑. 맑다이비. oh, f**k. 꺄이깻익, 꺄이깻익, 꺄익, 꺄아악, 끄이를. 야 그래도 다른 공포게임 빡대가리들처럼 발로 이렇게 균형잡으면서 가진 않네 엉금엉금 기어가네 아 이 친구는 좀 오래 살아남겠는데요 똑똑한데? 열어 어? 벨 끄고 닫기 오케이 내려 야 모션 하나하나가 진짜 사실적인 표현이 엄청 들어갔네 어? 여기에서는 오 있어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돼? 이문은 잠겨있구요 헥 헥 야 여기를 점프해서 잡아 잡으라고? 어? 아 아씨 으아아아아아압! 으으으으으윽 으 으으으하 으으으 많다 으 tras... 으헝 으으 그로스 아 tried... 와 진짜 죽는줄 알았네 와ez 여기 뭐야 아 여기 헐 이걸 잡으라고? 탔스 탔스 다 왔다 아이씨 주인공 힘 좋네 난 세 번 건너고 바로 떨어질 자신 있어 여기 아래 내려가야 되나? 여긴가? 아까 그 동료가 불렀던 곳이 여긴거 같은데 그치? 그러면 저기가 진행루트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지 내려가봐야지 여기가 어디고 이제 뭔가 히든이 나올줄 알았는데 진짜 히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진짜 왜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리얼리티 구조상 여기에 이런게 있어야 합니다 전혀 게임상에는 필요가 없지만 이런거 만들어야 돼요 이랬나봐 기관실 방향 출고 저게 뭐야? 벨코즈 촉수야? 2 2 2 3 we are suspending drilling operations until its fixed, Stand by for further information, This is a Temporary Drill Assume. Drill Assume? Jesus Christ! 이씨 아니 너무 진짜 너무 이형적으로 생겼어 그렇지 않아? 우린 게임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도대체? 진짜 감도 안 온다 여기가 길이야? 아닌데 아 위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덜렁다크였으면 멀 정도 진짜 진작에 바닥났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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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왜왜왜왜왜왜왜 왜 너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네 빨리 빨리 가자 아 여기로 가야돼? 아 아 아 아 이거 선아기 힘 없으면 바로 게임을 보겠네 역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 오오 드디어 플래시 라이트를 배터리를 끼워서 사용하네요 무제한이 아닌 거야? 무제한인듯? 이건 뭐예요? 곰돌이 헬멧이에요? 귀가 귀엽네 귀가 귀엽네 F를 눌러 토치를 사용하세요 헉 물 찼어 으으으 으아 기름이랑 섞여가지고 물 색깔이 약간 무지개색이 살짝 보이네 야 씨 진짜 디테일 미쳤다 이게 뭐야 비닐이야? 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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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흨 으으아 이 개색 아 뭐야 진짜 짱ая 짱하게 하고있어 아휴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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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람소리가 아닌게 들리는데 뭐? 헉! 헉! 뭐, 뭐지? 이거 이거 뗄 수 있나요? 상호작용하세요 깰,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잠겨 여긴 잠겨있나? 잠겨있나 여기로 가야되는구나 자 그게 무슨 소리일까? 이거 어 막 막 막다른게 아 이거 문이 있구나 뭐야 어 뭐야 고치던 엔지니어 아주머니 그렇게 size 그 내용을 kosmaker 이게 왜 녀석에 응 dont 깃 której she 외칠 잇 이때 이곳으로 모든게 역시 다시 Drama 다시 여기서 어디가 . 어색. 생각 엢. 그게 대한 él 여기 등장인물들 다 착하다 사장 빼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여기는 시추선이고 석유를 캐기 위해서 드릴을 막 땅을 박았는데 갑자기 드릴이 고장났어 뭔가 엄청 단단한 거에 걸린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강행하려고 막 하다가 뭔가에 지금 드릴로 뭔가를 건드렸어 그랬더니 저 요상하게 생긴 보라색 깃털? 같은 것들이 막 튀어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뭔가 액체 같은 게 사람한테 튀었는데 그 액체를 맞은 애는 상태가 이상해졌다 맞아? 뭐야 이게 저기 사람 손이 있는데요? 혹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어머 여기 다리랑 작업복 오자 있어 뭐야 아까 그 비명소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단말마였나? 왜 안 열리겠지? 내려가야겠네 여긴 뭐야 야 막 다른 길 진짜 뭐 갑자기 데드스페이스인데 느낌이 뭐야 뭐야 이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었네요 이거 증기 지나가도 되는? 될 리가 없지 가던 이건 어떻게 가? 여기 길이 있구만 여기 길이 있구만 여기 잠그고 어? 내려가 됐으 좋아 자 자 어? 네 레버가 있는데? 여기 안 열려요? 헉! 눈이 찢어져있어 방금 뭐예요? 아 나 문 보느라 뭔가 중요한 걸 못 본 것 같은데 미안하다 야 어 방금 뭐가 지나갔었을 것 같은데 쏘리 걱정하지마 못 봤어도 나중에 징하게 많이 보게 되겠지 아 뭔 소리야 지도 기관실 2층 저기 물탱크 있는 구간을 지나쳐야 되는 거네요 근데 나 지금 숙소로 왜 가는 거야? 그냥 안 가면 안 돼? 뭐 아까도 짐 다 놓고 헬기 타고 집 갈려고 했었잖아 사물함을 이용해 숨으세요? 아니 왜? 왜 이런 기능이 있을까? 뭐야 나 또 못 봤어 여기가 진행루트인가 봐 좀 반대편 가봐야지 야 물속에서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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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고 있어 기보가 아직 살아있나 본데? 탔워 고맙다 네 공격해 오 깜짝이야 아 내 손이잖아 아이 개생 내 손 짱오습게생기 아 하지마 진짜 뒤를 돌려볼 수 있네요 마우스 휠키 눌러서 미친 아울라스트야? 에휴 상태가 진짜 안좋아 보이는데 어우씨 어 여기로 가야되네 야 여길? 빨리 빨리 나 솔로 잘라 어떻게 지나 잘 지나온거 같은데? 기보야 잘있어 나 갈게 나 갈게 제발 너 좋은 사람이라며 정신 잘 가다듬고 있어 알았지? 나 갈게 뭐야? 어 나 물에 아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구나 헉 기보 울어 자기 마음대로 안되나봐 뭐지? 보민 자기 마음대로 안되나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죽었어 도글라스 도글라스 밀어야돼 도글라스 밀어야돼 도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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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안나치네 저기로 가야돼? 왜 아무것도 없고 저거 뭐예요? 피이이이예요? 아우 아 깜짝이야 왜 아무것도 wants 긴 Image 아직도 들려 목소리가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네요 이제 지도보는건 더이상 의미가 없어서 안볼게요 아니 이게 초반에 내가 너무 애들한테 말을 다 걸고 꼼꼼히 다녀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좋은 애들인지를 알고 있어서 더 마음이 아픈거 같애 제가 절대 그 이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 우리는 그래도 지금 마음대로 안되는 거야 저게 사단이 대단히 끊겼네요 따라할 수 있다 숙소 냉동 창고야 왜 이렇게 추워 히터가 있다 여기 오오 어이구 좀 진정이 됐어 일어나야 해 엉덩이 씻으세요 좀 좀 피부 질병 좀 제발 그만 보세요 라고 써있네요 아 진짜 그렇게 써있어 허허허허 내가 의욕한게 아냐 진짜 그렇게 써있어 전화 누구야? 안녕하세요? 뭐야? 누구야? 누구야? 무슨 말이야? 뭐야 벽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전화? 뭐 시너가 끊겼어요 전화기가 약간 물에 잠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던데 잠겨있다 아이 개... 여기로 가야돼? 아니 그리고 아까 닫기를 눌렀는데 왜 안닫 아까 위쪽에 사람 소리 들렀는데 여기가 아까 우리 봤던 데잖아 여기 구내식당 황 헉... 야... 무슨 보라색 깃털 같은건줄 알았는데 혈관이었네? 이게 뭐야? 아니 허우 씨 싱그러워 무슨 소리야 뭐야 이 불빛은? 뭐야 이 불빛은? 아 뭐야 도대체 문을 부셔 빛이 사라진다 어? 저 문이 살짝 열려있는데요? 여기가 어디고 와 씨 여고괴담에 나올 법한 복도가 나왔어 전 좀 나중에 가자 여기 아직도 잠겨있나? 허헤이 다 잠겨있네 여기가 진행루트인가봐요 헬로우 아, 구내식당 돌아서 왔구나 오케이 여기 열리려나? 오케이 어? 아, 여기 숨어서 버틸려고 하나보다 식료품 창고 아,ции 아, 사기 아, 사기 아, 저희 팀 아, 저희 팀 아, 저희 팀 이게 저는 저 여행을 침할 수 있고 제가 도로를 바침대가 나고 어떻게 바로 이제 를 뭐지? 렉릭이라고 하지 렉릭이라고 하면 뭐, 우리는 저자 excess음으로 우리도 많은데 다가가 지게 될까마다 바지에 대해 고통의 네 하지 알 지낸 고통의 보관 지지 여행을 우리 준비가 되자, 내가 도망가야 하겠지? 내가 여기가, 괜찮아. 우린 더 추가한 선물이 있어야 해. 우린 필요해야 할 것 같아. 너.. 너.. 너는 왜 나를 떠나지 않지? 우린.. 너는 안 가버리고 있잖아. 내가 위로에 나를 내놨기고 있어. 뭐야.. 규형 무석이 있네. 내가 너 왜 말해도 안 돼? 내가 너는 다 먹으니까, 내가 다 먹으려고. 아 어떡해 아니 애들이 지금 한명 한명이 다 되게 그...서사가 좋아요 와 몰입이 진짜 너무 잘 되네 루이 너는 내가 꼭 구해줄게 소소하게 이렇게 담소 나누는게 어? 으으 으으으 와 소리 봐 으으아 이것들한테 가까이 가면은 두통을 요..유발하나봐 바깥은 너무 위험해 여기 올라가죠 엥? 잠겨있는 미친 여길 가라고? 으으아 으으아 으아 으으아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으아 으아 아이아이 개샥 아 이거 갑자기 뻗어나오네 이거? 나 또 머리가 아파지고 있어요 지금 내 시야에 이 약간 그.. 핏줄 같은거 보이는거 두통을 표현한거 같애 아.. 또 안열리네 이거 이거 봐 나 이거 오래 있으면 죽.. 죽지 않을까? 아..으.. 머리 아..으..아픈데? 어떻게 가야될까? 아.. 여기 있네 개구멍이 아니 노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플레임님 여기에요! 이러고 있는데 왜 보지를 못하니? 정신 안 차려? 어.. 오.. 헬로? anybody in here? 이리겠는가? 이케에... 모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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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척수가 막 공격한다 밖으로 나가야 돼? 아까 나가지 말자고 너 10초 전에 얘기했잖아 미친놈아 아니? 부떡 구명보트 출입국 와 진짜 어떻게 내려가 구명보트 안 열리는데? 결혼! 안 열리는데? 어떡해? 죽었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진짜 짐작이 안돼! 어! 아! 파악! 쟨는 아직도 살아있냐? 미친놈이네 저거 아니 왜 하필 상사가 저러네 점프한 후 우클릭을 길게 눌러 잡으세요 에어악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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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꼭 누르고 있어야지 그걸 왜 놔 이씨 지이의사스 크라이스트 엎드려 엎드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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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 아 왜? 못타? 아 부서졌네 아씨 긁혔네 야 이건 아 이건 못쓴다 아 어? 여기 하나 멀쩡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순서가 있어? 양쪽 받침대에서 안전핀 제거 브레이크 레버를 결합해 보트를 탑승 위치로 움직인다 선원과 방문객 탑승 해치를 고정하고 아래를 확인한다 구명보트를 바다로 내린다 엔진이 시동을 걸고 시추선에서 멀리 조종한다 오케이 안전핀을 일단 뽑아야겠네요 그쵸 운전핀 운전핀 여기 있다 잡고 아으씨 뻑뻑하네 오케이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응 다행히 예제이 레버를 이... 레버가 이건가 좋아 옮겨서 야! 안돼! 안돼! 아! 뭐야 안 열리는데? 완벽해! 이제 뭐지? 뭐야 안 열리는데? 왠..왠 전화가 여보세요 넌 이럴 렌익이! 이 것들이 샀어! 누군가? 로이도 이 칸티니에 핀니와 브로디를 살아 고개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비니 마클레리 도로에 담아 놓고 누구나 찾든지 누구나 찾든지 어떻게 하셔도 이렇게 거의 다 두꺼야 안 돼 안 돼 안 돼 다행이 어떻게 하니 다행이다 딱 맞게 담아 너? 헉? 뭐야 레닉? 뭐야? 친데레였잖아! 뭐야! 여기 다 좋은 사람 밖에 없어 아하하핰! 발로 사니까 그냥 바로 열리네 여긴 뭐지? 여기 사람들 다 무작정 나쁜 사람이 없어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가 막 무작정 진짜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냥 나쁜 사람이 가끔 나오면 왜 저래? 약간 이러면서 몰입 깨지거든? 여기 좀 보니까 그냥 레닉도 그냥 잘하고 싶은거야 욕심이 그냥 좀 많을 뿐이지 저 가만히 냅두면 불이 다시 타오르나요? 오 완전히 꺼졌 꺼졌다 어 여 여 계속 들고 가면 안 돼요? 이걸 들고 있으면 다른 행동을 못하네 그럼 다시 들으면 되지 그럼 다시 들으면 되지 뭐야 전화 유네스? 누구야? 그? 그가 누군데 어? 아 이제 소화기를 들고 갈 수 없군요 소화기 진짜 짱 무겁거든 소화기를 들고 사다리 타는 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아 또 어디로 가? 아 여기 다목적실 길게 눌러서 뒤로 끌기 히 헉! 아 깜짝이야 어? 여기 잠겨있나? 아 그러네 돌려돌려 흑 흑 창문 밖에서 튀어나온 거야? 안으로 들어온 거야? 지금 기분 나쁘게 생겼다 아 흐하 흑 under above 크레이스트 돈 파킹 폴 돈 파킹 폴 머리 아파 뭐야 그럼 밑에 뭐 지나갔어?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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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빨래를 하고싶은데 문이 잘 안 닫히나봐요 가서 도와줄까? 여기가 기계를 다룰줄 모르네 그렇게 힘만으로 하면은 안 닫히지 아휴 가서 도와주자 히힣 히힣 완전 괴물로 변해버렸네 이거 이거 불 키고 있어도 괜찮은건가? 일단 여기 숨을 수 있어요 아 미안 다시 다시 자리잡고 세탁기 문 두드리고 있다 아 여기 안으로 숨을 수 있나요? 숨을 수 있어요 저 촉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막 그러는데 찔리면 죽겠죠? 오 뭐 뭐 뭐 뭐뭐 nails 턴줘 이 ним 뭐지? 아니야, 그냥 빨리 가자. 갔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로이! 뭐야? 냉동고 통풍고? 그게 어디 있지? 어, 여기 있다. 어어 はい Kazu 뭐니? failures? you look terrible! Do not go down those fucking stairs! What the hell is going on? Trots. I think it was trots. For now it's just fucking horrible whatever it is, just stay in here and keep quiet. Did you get to the lifeboat? Yeah, the fuck knows if they ever worked but they definitely don't fucking work now. I had a wee chat with Renwick about it 뭐지? 뭐지? 아, 얘가 질형이 있구나. 말하자마자. 아, 나한테 안 돼, 안 돼. 나 안 돼, 안 돼. 나 안 돼, 인슐린. 뭐? 아, 지금? 아, 얘가 질형이 있구나. 아, 얘가 건강한 놈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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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국 meget 소요일 뭐지? 아, 도 barrack Brody hell, 저 남자는 medical genius. 나, 도 мы 도롱 shoge, 도롱, 스퍼에 말을 말하지 않도록. 이제 CRISPAL는 나한테 다이아매네! 마Coway, 스퍼에 대해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아뇨이 형 guideline, 낯을 틀리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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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로이는 인슐린을 가지러 가고 나는 바로 출발하지 말라고 헬기장으로 가려고 하나봐요 진정해 각자 할 일을 하자 각판으로 다시 나가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당뇨 결려면 운동하기도 힘들어요 그걸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나왔다 바로 나가볼까? 어? 뭐야? 저거 왜 불타고 있어? 이젠 갈매기까지 죽어있네? 여기로 가야하나? 야 아까까지만 해도 아까까지만 해도 활기 넘치르니 시초선이 여기가 길이 맞지 지금 여기로 가야하나? 야 그래도 말은 저렇게 해도 구하려고는 하네 진짜 나쁜 애였으면 벌써 출발했지 좀 기다리고 있나봐 어 여기 전기 흐르는데 이걸 꺼야 하는게 목적이겠죠? 여깄다 내려 아니 꾹 누르고 내려 오케이 뭐? 뭐? amazed? 뭐야? 또 왜? 죽을까! 절대! 도비! 굳이! 내가! 아니... 천사군? 뭔데? 그 장면이 봤던지? 그니까 저 괴물들이 다 사람이었던거잖아 우리 동료들 알아보질 못한대 자 완전 사람이 아니게 되나보다 아 말하는거 애들 다 진짜 감동이대 쟤 뭐야 아 축소가 계속 뻗어져 나온다 어 이거 이거 들키는거 아냐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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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의야, 뛰어! 아시길!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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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고 falei 안녕? host! 위조한다리! 누가 누구한테 할소리 해? 다리좀 봐 아 왜 여기서 벗어나질 않는거야 Charlie 가 제발 도망간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쪼금만 더 갔어도 미끄러 떨어져서 죽었다 잠겼는데? 어떡하지? 컨테이너 안으로? 어떡하지? 자! 아! 괜찮겠지? 카즈 어? 허물 승강장치를 돌리세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 야이씨 엄청 돌아서 가야되잖아 아아악 , 저기요 엇 여기가 여기가 울러 걸까 멍 멍 웅 저거 멍 멍 멍 멍 멍 멍 울려가? 아 간다 간다 이네스 자가 뭐야 아닌가? 아니 너 먼저 가야지 난 천천히 갈게 왜 기다리고 있어 아 여기 애들 진짜 하아씨 기다리다 뭔 열 날 것 같은데 뛰어 야 이 사람 살려 어 안 다쳤어 안 다쳤어 어떡해 아 제발 트릭스 나 제시스 아 나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냐 아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냐 아 어떻게 행복할 수가 없냐 아 아 아 레닉 아 아 아 아 아 헐 야 힘을 하고만 하고 가면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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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봤는데 못 본 척하고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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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eriously, seriously think if you leave the country this all will just blow over. Everyone is going to chase me out into the middle of the North Sea. Mum always said I'd married beneath me Kaz, but I thought you were smarter than this. I'm fucking doing my best. No, no you're not doing your best, what do you know about oil rinks you roaster? Good with the leki. Terrace houses Kaz, flats, maybe a shop if you're feeling adventurous. Roy's put in a word, he said I'm up to the job. 아, gens국에 치킨지 와이의 고C . . . . . . . . , . . . . . . . 그럼 하여 부를 불리한 후에 조그를 입니다. 만약에 랩을 가면 안좋아야 할 수 있다! 여기로 해? 나 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이마. 마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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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 경찰이에서 이 굴러스쿨을 공소에 마이마이마이마이마. 저는 이예요. 뭐지? 짐짐이 이게. 여기로 해. 여기로 해. 여기로 해. 이딴. 우리는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온거야? 여기를? 꿈꿨네 이게 속죄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진짜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안으로 돌아오세요 진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없어 이 대재앙을 어떻게 막냐고 인간인 나 혼자 내가 뭐 특수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는 소밖에 없어 그건 뭐야 레닉이 이해가 된다고? 담당자께 8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호성을 준비하겠습니다 흠 뭐야 어? 전력까지 나갔어 어? 아... 정리가 나왔네... 야 근데 진짜... 와... 나 이 게임 왜 이렇게 맘에 들지? 너무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줘 막 다른 공포게임이었잖아? 난 뭐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애들이 하라는 대로... 알겠어? 나 갈게 또 이런다고 말이 되냐고 니가 해! 이러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인공이 다 해 너무 속이 시원해 이런 게임은 또 처음이야 아주 신선해 하지만 결국엔 가죠 아이씨 내려가서 발전기를 관리실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목적지가 아까부터 자꾸 전화질이야 누구야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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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을까? 여기 소화기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불타는 소리 들렸어요 그죠?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밀릴 수 있네? 여긴 막혀있나? 뭐야 이거 닫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드네 하.. 날씨 한 번 참.. 헉 사람 손이 있어 여기 여기 레버 있고 안 열려 열쇠를 찾아야 되나봐 치 방금 뭐야? 헉 이분은.. 콧구멍이 3개시네? 야 비염 걱정 없겠다 부럽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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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짱콕! 피했어 피했어 이거 이거 달려야 돼 오프아앙 갔어? 제가 그 사장이죠? 아니 그 사이에 저렇게 아 깜짝이야 아니 비행기 추락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와 시초선의 변소는 이렇게 생겼군요 되게 특이하다 그래서 이렇게 쉬이 싸면 오줌이 이렇게 쫙 해서 밑으로 쓸려 내려가서 이렇게 배출되나 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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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hel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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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어허 어허 응 아 tas 어허 아...렌의건 죽어 뭐지? 오... 오... 쉣 하하핰 하핫 하핵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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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니 쉿 그냥 지나갔어 와 진짜 이것 때문에 다시 오는거 아니지? 다른 생존자한테 갔나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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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머리야 빨리 이 철문은 괴물도 못 뚫나봐 아 헬기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알렌이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설마 진짜로? 아이씨 몰라 엥? 죽었는데요? 진짜 가버렸다 혹시 저..저기로 점프를 해야되나? 아무래도 잡아! 그래! 위로 위로 가보자 위로 야이씨 야야야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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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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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야되는구나 아 아 그냥 점프해야돼? 아 아니네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위로 올라왔다가 무게로 떨어졌고 그래서 여기로 점프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야! 죽는 줄 알았네 이씨 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네 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네 노래 빠졌나? 노래 들어갔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이건 또 뭐야 뭐야 이러면 나 어떻게 지나가 아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 또 전화 소리가 뭔 소리야 옆에 뭐..뭐..뭐..뭐야 이 물이 있는지 브루스 카즈 어디야? 러프터 건너 더 빠른다 너가 안 거야 브루스 어디 있어? 브루스! 들어볼까요? 천천히 쉿 아 진짜 다 좋네 내가 진짜 부탁이니까 딱 한 명이라도 여기에서 같이 탈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헉 또 무슨 소리야? 전력이 나가서 엄청 어둡네요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아 여기 왼쪽에 길이 있구나 발전기 내려 오케 집중해 괴물은 없어 어어 나 비틀거려 나 비틀거려 가스 누출을 차단하래 빨리 가 여기 있다 창고 됐다 괜찮아졌다 아가 기관실 아 아 아 아 아 아 렌이크가 거의 없었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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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디 여기 나갔다 제니스 제니스 그.. 그.. 그... 그.. 가쓰기 아 안전해 아 다행이 도착하지 그.. 그..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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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만이라도 살아서 같이 탈출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고 계전기를 리셋하세요 와 이게 목표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보여주네 게임 미쳤다니까 왜 필레이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인공아 제가 뒤지게 쳐놔줄래 이러면 필레이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잖아 아 어 뭐야 아 안되나 형이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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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nic 아 텔레이에한테 둘 다 하라고 할수도 없고 니가 가면 되잖아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하네 저게 뭐야? 발 닿으면 아프겠지?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집기? 어? 이거 왜? 이거 왜? 뭐 나오나 보다 그지? 이거 왜 안 열어줘요? 어? 으아악! 으아악! 왜 여기 곳곳에 이렇게 자꾸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나와 왜긴 왜야 뭐가 나오겠지 이제 여기서 못 열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여기가 어디야 발전실 멀리 있네 아 여기 계단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가요 다른 데로 갈 수 있나 아 이게 무슨 소리니 진짜 아 이게 무슨 소리니 진짜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왜 또 아 뭐야 뭐야 저어기가 제어실이야? 이야 기가 막히네 금방 가겄네 그지? 저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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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어기 아우, 잘 못 던져.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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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that? I fuck the game. You can't run forever. Come on. Come on. You try to trick me. I'll figure out. I'm trying to kill you. I can hear you. I'm trying to kill you. Did you get it? Okay. I'm trying to kill you.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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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as that? What? Why are you doing this? Where? Where? Where are you? Where are you? What? Where are you? Bye. F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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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출lic 밖을 전원을 켜세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뭐라고 써있는 거야? 아, 순서가 써있구나. 1 2 3 3? 4다 이게 살짝 그 형태가 보여 아..아..아니야? 이거 5 아니에요? 이게 4에요? 1 2 3 4 5 어? 발전기가 아예 맛이 가버린거 같은데? 아니야? 발전기가 아예 맛이 가버린거 같은데? 아니야? 발전기를 재가동하세요 발전기를 재가동하세요 뭐.. 나가요? 열쇠를 못 찾았어 열쇠? 열쇠가 어딨지? 열쇠야? 아니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나가는거 자체가 안되서 아마 여기서 찾아야될거 같은데 여기있다! 좋아 발전기 열쇠 나가자 괜찮겠지? 괜찮겠지? 발전기 시동 꺾고 점화 스위치 켜 됐어? 오케이 시동 걸렸어 아 아 또 졸지의 일 떠맡아졌네 아이 개세.. 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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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올라가는 거라고 벽 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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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물건 탄자아 하나? 간다 귀신!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참고! 지성이셨어 요금이 아휴 불쌍 안하대요 저렇게 괴물이 되고 나서는 쟤네들이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나오는 말이야 예전에 썼던 그냥 말들 중 아무거나 무작위로 하는 것 같아요 더이상 자아가 없는데 너무 불쌍해 오 개선기를 두세 다시 퓨즈 박스 어 저기 있다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안되겠지 틈 사이로 틈 사이로 내려 바꿔 버려 뽑아 껴 올려 됐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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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 미 이거 어떻게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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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고 가자 야이씨 무서워 죽겠네 이 틈 사이로 이 틈 사이로 이 틈 사이로 괜찮겠지 문을 닫고 싶었는데 닫.. 닫혀지지가 않더라구 너네는 살이 떨리지 난 뱃살이 떨려 뱃살이 파르르르 기분 나빠 에벃살이 내가 이틈 사이로 유통 어이구 안되겠다 가버려 빨리 간다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완전 문허 떴는데? 나 이런 못나가는거 아니야? 쟤가 개전기 잡고 내려 연기 걸들었다 어머어머 어머 어떡해 자는거야? 못 부수고 그냥 가네? 전화 전화 뭐야? 프로디이네? 시소사니 가라앉이 시작됐다고? 이 시각 세계에 대해 말 경험이 있으며, 이 시각 세계가 입을 받은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어. 이 시각 세계가가 목소리를 잘 받았다. 이 시각 세계가 한 명을 이어가고 있어? 이 시각 세계가 아니라, 이 시각 세계가 일을 위한 일을 지켰다. 이 시각 세계가 다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세계가 일을 지켰다. 네, 그 고정도. 네, 하지만 또는 아니, 이 시각 세계가 일을 지켰다. 흐흐흫 흐흫 아잇 너 왕네야 I'm no wrong about this either You're the jamming as bastard on this rig And we need that right now So let's do this 아이 어디에 내게 되데 와 브로디 사람 잘 다루네 I'm like a and be and I'll do the others Easy There's a direct route down from engineering 하잇, alright I'll, uh I'll find my way down Top man, cat 야아씨 야 다른 게임이었잖아? 다리 4개 내가 다 해야 돼 근데 이제 브로디가 나머지 2개 하고 내가 2개만 하면 되네요 진짜 이거 레알임 갓겜이네 내려가 아아 하아 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여기에서 어떻게 뭐 탈출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침몰하는 거 조금이라도 늦추자야 에일레그 그래서 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늑장을 부려도 되나? 소화기다 어서와요 넝 이제..或者 가야지 아 캬아 어, colleague 어, 무서워 으으으 QUIN 자 됐다 와, 오케이 침착햇다. 침착했어 꼬잇 이 상태가 왜.. 어디로 가야되지? 훨씬 아래로 내려가야되잖아 근데 길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아하! 이걸 계속 내려서 길을 만들어가야되나보다 설마 설마? 너무 먼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밖에서 누가 구하러 올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긴 해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여기에서도 점프해서 가는 길이 있거든? 뭐가 맞는 길일까? 이거부터 해볼게 가까우니까 오케이 어떻게든 됐어 이제 어떻게 할까? 저길 잡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잡고있어 잡고있어 좋아 좋아 자 여..여..여길 가야되는데? 이거 어떻게 가냐? 어어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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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야 옆으로 잡은거구나 아 놀래라 이씨 떨어지는줄 알았네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어 됐다 버그 걸린거 어 이거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을거야 이거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을거야 브로디가 벌써 C를 했어? 아니 너무 빠르잖아 씨 미칠 수 없다 뭐야 아니 어..어..어..어떻게 해야되지 설마 여기? ega..어..어..어..어..어.. 내려 흥 떼 빼 꽂아 올려 이제 움직이냐? 이 형 추가 가버렸어? 떨어져버렸어? 아 그럼 이제 어떡해 나 어떡해? 다시 내려가? 아까 그 버튼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볼게요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뭐야 무게추가 반대편께 떨어진건가? 이거는 쏠 수 있네 너 어디까지 내려가 뭐야 너 어디까지 내려가 아 아 이게 내려갈때 그냥 타고 내려가야되나 봐 자자 탈준비 지금 뭐야 뭐야 주인공아 너 뭐해 왜 파이프를 파이프를 왜 타 아 됐다 공이 왜 흑 흑 흑 으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오케이 어? 여기 물이 보인다 첫 텐션 윈치를 다시 활성화하세요 오, 땡 크라이스트. 여기다 안전핀을 빼야겠지? 오케이. 윈치 컨트롤에 돌아올게요 돌려 카즈, 다 됐어. 키볼이 연결되어 보즈, 다 됐어 아, 아, 여기 안전핀을 안전핀을 빼야겠지? 지pping 으으으으으 으, 기름 둥둥 떠다니는 거 봐 내려가는거 맞아? 나 나 나.. 숨 못 쉴거 같은데 빨리 아 간만에 밝은 빛을 보는 것 같네요 주인공이 시체 볼 때마다 되게 마음 아파하니까 진짜 나도 마음이 아프다 다 우리 동료들이었잖아 다른 공포 게임이었잖아 어 시체네 이런 말도 안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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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화면이야 막 지나가 야 이거 너 여길 가야되는 거냐 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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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문이 열린다고 너희들이 왜 여기서 나오냐 얘네들이 왜 여기서 나오냐 다들 넘어갈 순 없네요 아까 물 차고 있어라고 전화했던 걔네들 아니냐고? 헉 그럴 수도 있겠네 뭐야 다쳤어 아 크리스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 이 바닥에 이, 이 난간을 잡아서 밀어서 오케이 와아아아씨 와 대박 와 주인공 진짜 정신력 개쩐나 시아트 폭발 위험 절대 금연 드릴 스트링에 파열될 경우 석유가 넘치는 구역이므로 즉시 대피 휴 어? 이거, 이거 뭐야? 안에, 안에 갇혀서 죽었어 와 너무 집중해서 옆에 글씨도 못 보고 풀림 영어 짱잘해 우 이러고 있었네 야 이 전은 읽을 수 있어! 이게 뭐라고 써있는거냐면 인생에는 단거 힘들땐 단거 먹어 어 생명의 위험 유지 보수 시행 전 반드시 부스러기 돌마귀가 세워져야 레버가 완전히 결합되어야 러버가 완전히 결합되어야 경고 부스러기 돌마귀에 끼우며 좋아 ợivesse 보수 시행 전 반드시 부부러글 돌마귀가 세워져요 내려 되는거야? 다 덮어 나 여기로 내려가면 돼요? 여기 맞아? funny 으으합 이게 맞다니 야 막혀 있었으면 어쩌려고 ㅇㅩlaimed 어 크 으아아아아 Ik 으아아 absorbing 물찬나 ㅎ 으으아 う으으읍 어어아 물이 계속 차오르고있어 계속 차오르고있어 저기로 넘어가야돼 아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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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어 아 좋아 지금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해결되고 있어요 부조사기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거야 하이씨 좀 되는 줄 알았더니 저 틈 사이로 가야되나 아 아닌거 같고 어 맞나? 안가져지는데? 밑에 끊어진 곳이 있지? 아 여기가 열려있네 잠시만요 숨 좀 쉬고 가실게요 오어어hir 수 ops 쉬어다가 자아 와.... 어맣고요 으으음 석유가 섞여 있는 바닷물 으으씨 뭐야 또 사람소리 들려 여긴 당연히 안열리고 헥 헥 여긴 침식이 완전 다 심하게 됐네 어떻게 보면 꽃잎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슨 인어 지느러미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장기관 같기도 하고 뭐야? 아 어 설마 저리 가라고? 헥 가라고? 뭐 같은 짐요 고고는 헛이 여보 두시아 이해해 주십시오 뭔지 모르는 지 야! 잠깐만! 가까이 다가가면 척수가 나와요 조심히 오른쪽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아! 아! 야! 아니! 어떻게 가야되지? 그냥 잡히고, 자르고, 바로 오른쪽으로 튀어볼게요 으악! 됐다 으악! 오씨 깜짝이야 뭐야 아! 아, 가, 놔, 아이 저기... I ever gonna get the fuck out of here. I'm okay. There it is. Get this fucking over with. 안전핀 빼고 레버 위로 올리고 오케이 아까랑 똑같애 다리 어 핀이 여깄다 왜 위로 안올려지지? 아 맞다 오케이 마지막 다리 그건 니생각 하하하하하하 브로디가 말을 참 이쁘게 하네 으 이거 다 석유야 으아 으아 엄청 질어 물이랑은 비교도 안돼 으흑 으으흐 아니 옷이 왜 이렇게 깨끗해? 뭐지? 분명히 석유에 담갔다 뺀 옷일텐데 깨끗하네 유일하게 아쉬운 디테일이랄까 뭔가 내려온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도 되는 걸까요? 많이 해로울 것 같은데 방법이 없으니 흠 흠 어 흠 이건 뭔가 흠 뭐야 새 생각보다 별일 없는데? 뭐야 흐흐흐 분위기만 잔뜩 잡아놓고 안물도 안 일어났는데요? 숙소 돌아왔다 오케이 이제 다리로 올라가면 돼 헥 지금 엄청 춥나봐 야 비가 비가 아니라 거의 뭐 눈 수준으로 내리는 것 같은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날로 날로 다 좋다 여기가 지금 딱 히터가 있네 윗 윗 윗 윗 윗 트롤러맨 풀마갈매기 너머에 가까이 몸을 부대끼며 함께 겨울 바닷물에 봤어 떼로 있었다 메아리치는 소리에 돌을 검게 빛나고 길이 앓고 넘실거리는 트롤선의 노란불빛집 무거운 자정의 고요가 무트로 밀려와 추운 부캐가 노래한다 늙은 베이라의 소나기 배의 키위에 비치바랜 가판 아래 손으로 부드러워진 토큰이 일의 승패를 바란다 밤을 샌 여자가 아침에 눈길을 돌리는 바다는 제비 갈매기가 구름을 만드는 그녀의 아이들은 널판지 지붕 밑 담요를 덮고 잠잔다 우리는 당신이 그립지 않나요 아이들도 하지만 우리가 잘 때도 파도는 뱃머리를 부서고 겨울에 눈썹 아래 폭풍이 들이닥쳐도 양모가 구름을 만들어도 여전히 깊은 곳을 깨우고 우리는 일을 한다 약간 시인가봐 어 어 밖으로 못 나가네 어 전화를 걸 수 있다 내가 그 놈이 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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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살았 핀 핀 핀 핀 핀 핀 로이 이렇게 남았네 핀 널 핀 I saw O'Connor. He's one of those things. But I thought... Fuck, I dunno what I thought. Whatever it is folk are being turned into, there's something of them still in there. What's going on? Roy? It's all right. It's just me being clumsy. What? To get my shot I'll be right as rain. Do you need me to come and get you? No, I can do it. All right. You saw this rig out? I'll wait to get us home. See you girls. All right? Hi. You're a good lad. Kaz. That's why Suze loves you. She does, you know? She really loves you. Huh? Come on. Sorry, I have to go, Roy. You make it to the cabin, all right? Yeah, I'm on the way now. You, uh... You'll be on yours. I'm praying for you, mate. Remember? Jesus loves you. Everyone loves you. Everyone else thinks you're a godless. Huh? All right, Pao. Afters. Afters. 진짜... 아, 여기 등장인물들 진짜 다 왜 이렇게 멋있냐? 루이 제발 죽지 마라. 뭐야? Hello? Hello? Anyone there? Where? What? Here he is. Eh? Listen, I don't have long. I left away my mum. I had to get out. But she's hurting me. I'm gonna have my head stuck to me, Suze. Is that you? Moira? Jesus. This one's trying to give me a kick in it all. Gonna be a wee box like this. Aye, you wish. I wish I could see you. You're beautiful like this. I fell. I feel like an elephant. Chris, what is this? Suze! Suze! 야! 나 이상하다. 나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오면서 약간 이상해졌나봐. 환창이 들리는데? 어? 아무래도 안 일어난 줄 알았더니 내 몸에 변화가 생겼나봐요. 어? 너무 무서운데?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오는hearted. 내, 내, 내 방향을 응. 아압! 여기서 불씨 진짜 하나라도 붙으면은 그냥 끝나는거야 뭐야 왜이래 아 어떡해 나 정상이 아니야 이 비명소리는 또 누구꺼야 로디 로디 fucking hell how you doing better than you by the looks of it did you see any others you mean anyone alive i spoke to roy he's not doing great without his insulin and i've nae idea where finley is now i spoke to her a few minutes ago she's stuck until she gets past renick or what used to be renick feels like everybody's deed are worse i don't know about your side of the pontoons but where i was the oil tanks are burst and i think there's a gas leak i mean i'm looking for a fucking bright side here i'm looking for a fucking bright side here and it does it could spread to the derrick and cause an explosion right so we're fucked again not if we switch the flare onto the auxiliary gas pipe if you go over to the processing quad i can what have you seen out there oh i it's quite nice in here you know maybe we should swap you cani want the controls cash otherwise i of course i go myself chris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you need to get there and find the diverter valve main to the auxiliary it's on the middle floor flare side i'll ignite the stack from here right if i cani do it then you'll need this jesus i'll be on the tannoy if you need any help good luck good luck good luck ha ha 여긴 또 뭐야 왜 왜 왜 있어 와 미친 진짜 아무것도 없네 어 라디오를 파냈지만 신호가 없어 방알 아무것도 없어 넌 우리가 뭘 해야하는지 알지 우린 젠장 이게 문제야 핀네임 프로세싱 컷 야 진짜 게임이 너무 잘 만들었다 와 나 진짜 상대방한테서 공포게임 npc가 저런 말하는거 나 진짜 처음봤어 니가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당연히 갈게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할말이 없어 지금 제게 아무도 없다아 여기 아무도 없다아 아씨 아니 어떻게 말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냥 하하하하하 열어 아아 괴물이 있는 소굴로 제발로 걸어들어가야 뭐야 엘리베이터 왜이래 어? 뭐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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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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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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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열어줘고 그냥 가는거야? 어? 어? 고마워 어이씨 나 죽는줄 알았어 고마워 어이 이거 무슨 버튼이지? 사운드 알람 알람 울리는 버튼이야 이거 누르고 튀면 돼 불 쟤 뒤에 레버있어 안 돼 요시 코앞에 있네 빨리 굴려 해결된거야? 해결된거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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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불꽃 붙었던 곳 있잖아. 거, 거기를 가야되는거야? 여러분? 아...이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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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 우리 죽을래! 이 짠짠짠짠짠! 어, 어, 앉아, 앉아. 제이쿠... 이 짠짠짠을 쏘아졌어. 젠장... 죽을래! 야, 이거 나, 나 죽는 거야? 아니야, 갔어. 오케이, 돌아가자. 조심, 조심. 어어... 어어... 점프해야 될 때? 무너진다고? 빨리! can you hear me, Cash? please, man! hon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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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구까지 갔었네 기절할 때마다 계속 기절할 때마다 계속 아내 꿈을 꾸네 어떻게 살았어 그래도 나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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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살았냐나 주인공은 이름이 케즈에서 맥널이에요? 케즈 맥널이에요, 풀네임 어디..어디가 길이야? 나 절뚝거려 아 근데 진짜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됐냐 나 그냥 돈 좀 벌려고 어? 경찰 좀 피할려고 잠깐 여기 온건데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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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다 아 아 시초선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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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밤이 됐으니까 아 알 아 아 개봉 참. 아, 시초선을 아예 물 위로 띄운다고? 할드 띄운. 2만 queda니까, 많이 필요없어. 로이도 이제 다 남겨야 돼잖아. 들을때는 그냥 집을 가야 돼. 아, 그때 가자. 괜찮아. 궁금해하자면 꼭 가보세요. 하지만 Lag, Oil, and Trill이 더 나아있어. 그들이 어디에 하나가 흘러 퍼지니까. 제 기준이 ب청정할게. 알겠어. 근데 나 갈게. 알겠어. 기술은 우리의 길이 남겨있고, 그래서 흘러가야 돼. It's a long way, plan each step, and if you're under water, stay calm. Oh, that's exactly how that'll go. Enough! You both know what you're doing, so let's go. There you go, Brody. Now you're never alright, McClary. 와, 근데 솔직히 이 상황이었으면 나는, 와... 로이 포기했을 것 같은데 로이가 진짜 좀 각별한 사이긴 한가봐요. 통화를 했을 때 나랑 수즈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기도 했고, 되게 막 많은 좋은 말을 해줬잖아. 뭐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길이 어디야? 설마 여기야? 아이구... 난리가 났네... 난간 잡고... 잡고 빠르게... 샷! 물살이...! , 야...! spectrum Greeley arter 일단 숨 쉬고... 리벤지 매치... 디벤즈 기다렸다가 이거 뭐 어떻게가 으으으윽 빨리 자 기다렸다가 옳지 잡았어 올라가 으아 여기가 어디고 설마 다시 내려가야 돼요? 아아 진짜 나 로이 포기하면 안 돼? 아유 나라고 살아야 할 거 아냐 아아 아아 여기다 아이씨 이젠 길도 아닌 곳을 가고 있네 와 어렵다 어려워 어? 제발 길같은 길을 가자 그 와중에 길이 다 있다는게 참 놀랍네 내려가야 돼? 와 이정도면 수즈랑 결혼하지 말고 로이랑 결혼해 그정도로 소중하다고? 내가 이러는거 수주가 보면 수주도 인정해줄거야 와 넌 로이랑 결혼해야겠다 야 야 숨 쉴 곳이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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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사람 긴장되게 하네 오! 와.. 진짜..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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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이거 이거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안 눌렸어 그냥 이거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 깊이 들어왔는데 뭐야 물이 차고 있잖아 어떻게 올라왔네요 로이 조금만 기다려 야 널 만나면 결혼만지를 들고 고백하러 갈게 왜 안열려 아 너무 추워서 다른걸 못하는구나 오케이 몸을 좀 녹이자 야 좀 더 녹이고 가 너 진짜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는 즐겨도 되잖아 가자 어? 퇴즈이 그는 어둡한 사람 나 왜 이가 아까보다 상태가 훨씬 훨씬 안좋아졌네요 그죠 여기는 지붕으로 갔을거야 식료품도 전부 다 못쓰게 됐네 저번에 아까 여기 엄청 밝아가지고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못봤던 뭐지 뭐야 어떻게 해야돼 오르기 아 길이 있구나 대박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해야될 칼리옵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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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으악 시 에 지 뭐 이거 지나가야돼 지나갈 수 없네요 여기 있다 야 이 정도면 로이 합리적 의심 해야돼 이런 길을 지나갔다고?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땐 로이가 지금 만악의 근원이다 이거 흑막이다 로이가 나를 지금 꿰고 있는 거야 아 또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광고를 해라 뭐야 어 나 이거 어떻게 가 지나갈 수 있구나 지지스 어어어어어 올라갈 수 있네 얘는 완전 그냥 으아... F**k! 하! 어! 이건 또 뭐야 여기서 한숨 자고 갈까? 한 열두 시간만 자면은 멀정도 돌아올 것 같은데 루프 액세스 여기 근데 화장실이잖아 내려 뭐야 이게 아 화장실 문 천천히 열리는 소리 들려서 뭔가 했는데 어머 잠시만요 이리 오지 못하고 있잖아.. 이는 없네.. XIT 뭐? 오오오오오올 옷 하라, 싸움이 없네 오오오오올 오오오올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떨어져! 여기로 안오나? 안온다. 다행이야. 아이 도대체 길이 어떻게 생겨 쳐먹은거야! 뭐 어떻게 가라고! 와! 진짜 이걸 어떻게 찾아! 로이 센슬린이 여기! 로이의 인슐린이 왜 여기 있어? 아...다 미쳐버리겠네. 잠깐만 빠고 그럼 여기가 로이의 방이라는 거잖아. 허어어! 아 로이는 주방장이니까 요리 요리 사진이 되게 많이 있네. 음식 연구하고 그러나 봐. 이런 디테일 형 인기 뭘 놀래라 이런 야, 저건 마음 아파해서는 안돼 저건 살아있는게 고통이라고 차라리 죽여주는게 낫지 저게 뭐야? 아, 로이 쓰러져있어 죽은거 아냐? 어, 살아있어 아, 아닌가? 아, 제정신이 아닌데 지금? 뭐야? 진짜 죽었어? 뭐? 빨리, big man, come on back, Christ, don't leave me 로이, don't leave me, I can't do this, man I'm scared, Roy, I'm fucking terrified I'm scared, Roy, I'm fucking terrified what am I gonna tell, Source? 해 what am I gonna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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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orry 아, 진짜 진짜 아니, 이거 생활했는데 결국엔 what am I gonna tell you? no, I'm phone better answer who's this? it's Finley, Kaz you got to, Roy good look, Kaz the water's up to the admin so I couldn't get to marine control you need to try and get there from where you are alright? Jesus aye and that English bastard better coming off he cannae stay in that hut forever, no? Kaz Kaz you still there? when you're no shouting I start to worry like Roy making a fuss put him on I'll get him tailed Kaz for fuck's sake what's going on? Roy's no coming ah, Jesus Kaz didn't make it? I was too late oh, fuck I'm sorry, Kaz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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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let him do it he was relying on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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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id everything you could you've been by for hi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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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I'm sorry, Kaz but we need your help here we're all fucking good doing otherwise I I want half this fucking Rick good then you need to find a way across the deck get to marine control room call me when you get there and I'll talk you through right? right right 그래, 일단 산 사람만 살아야지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가지 말라고 한 거 뿌리치고 온 거 아니야 진짜 누가 캐즈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상황에서 루이가 막 유령 돼가지고 왜 날 죽였어 이럴 거 같냐? 이럴 거 같냐? 야 루이가 원령이 되는 거는 니가 제대로 못살았을 때 원령이 될 거 같다 정신 차리라고 뭐 아니 뭐 이제 이제 끝나가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 왜 이렇게 아악! 좋아 천천히 해 천천히 friend man he doesn't to go slow 스티디 어어어어어 유핳 집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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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어어어 fck's sake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어 어어 아야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지금 야! 야야야! 아니 저걸 잡아야 돼? 야! 지금! 올라가 올라 올라가 올라가 와 너는 넌 진짜 살아서 나가면은 사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진짜 뭘 하든 이것보단 만만할 거 아니야 넌 넌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 아오 마린 컨트먼 빌레이한테 전화 걸기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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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두 개를 찾아서 수동 자동을 바꾸래요 래요 이거야? 아니 뭐 버튼이 몇개야 밸런스트 컨트롤을 수동으로 설정하세요 밸런스트 오퍼레이션 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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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가 걸려있는 곳이 있나? 안녕? 혹시 열쇠 있으세요? 열쇠를 얘가 갖고 있네? 뭐라고? 열쇠 그를 멀리하라니 그게 누군데? 레닉을 멀리하래? 레닉은 이미 죽었는데? 이따 울려 필레이에게 전화하세요 이따 울려 이따 울려 이따 울려 이따 울려 이따 울려 전방 폰툰에 물이 잠기게 하세요 폰툰 이거 말고 이거 내가 이거 눌렀는데 이따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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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이제 이제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이제 이제 아 혹시 얘도 정상이 아닌건가? 가자 하아 드릴 울려 드릴 울려 아 깜짝이야 이씨 주변 울려 주변 울려 사이로 하아 이러는 마빈 이 헉 V.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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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야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 어떡해. 나 뭐 어디야? 보이지도 않아. 이제 위로 올라가자. 아, 제발 좀... 어, 물 찬다! 물 찬다! 빨리 열어! 하... 쉿! 아악! 어어, 아, 물 찬다! 흔들려, 속 빨리 못 달려요, 저. 에이, 환풍고 있어. 무신. 손 짱 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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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fallen...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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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전화? 이상하게? 무슨 전화? 지시스 슈쉬쉬쉬. 슈쉬쉬쉬. 삼각인 거 알아서 그런 거겠지? 아이아이 죽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해봐... 생각해봐... 저 밖으로 나가자 제발... 뭐야... 뭐야... 또 사야해 이 씨지! 아니 아 야 불쌍네 빨리 묶어 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잠깐 올라가 와 쟤는 진짜 끝까지 망해하네 와 칭하다 아 집 가고 싶어 그릴 운영실에 있는 필레이 필레이 뭐야 뭐는데 뭐야 설마 뭐 뭐 뭐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뭐? 제가 몇몇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못듣는 것입니다. 지금 공간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해하시나요? 하나의 스파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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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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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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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어? 아니, 이러면 안 돼. 맘에 까먹은 곳에 들어갔어요. 퀄리에 부서고.. 맘에 부서고.. 아잇. 근데.. 저게 수급한거에요. 게잇에.. 그게 아무것도 못할게. 아.. 아.. 어떡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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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시간은 완벽한 시각입니다. 그는 그의 기간이 뜨거워지고, 깨끗하게, 그의 총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내부가, 모두가 잘되면 됩니다. 그는 그의 시각을 보이죠. 그는 그의 시각을 전개합니다. 그의 시각을 전개합니다. 그의 시각을 전개합니다. 이 분이 불편한 것인지 알았다. 가장 큰 힘으로는 더 깜짝 놀랐다. 난 이 분이 정말 매우 상관없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하고 거라의 짓을 해야 할 것이다. 로디, 그들은 그들은 그들에게 말하겠다고. 오. 로디! 그들이 저렇게 높아지는 것이다. 로디, 로디! 로디, 로디, 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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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Jesus... 로디... 아... How is this happening? What do we do now, Finlay? Does it fucking matter? He's dead and you don't think that matters. He was always gonna die. All of them. Always. You see that? We don't fucking about with the leggy and pontoons and without a whole hell watching our pals turn into monsters. Never once. Never fucking once have we tried to do what needed to be done. Calm down, alright? What do you mean? I'm in... I'm in the night. 뭔 소리야? No. Come back. 뭔 소리야? Finlay, 멈추세요. 아, 나 지금 발이 너무 아파서 못 뛰어. 아... 야, Finlay도 미쳐버린거 아냐? F**k off, 메클리이디. I'm no ton of any one of these things. You hear me? 뛰어넘기. Finlay! F**k off! F**k off. We have to find our way hour. Come on! 아! 내려가지마. 아아! 아 쟤까지 왜 저래 야씨 나도 정신 붙잡고 있는데 저... 아 갑자기 트롤짓하네 저거 아 이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흔들려서 아이씨 벌레 이거 아니다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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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끼었어 아이고 아 아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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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아! 그니까 어차피 못살고 내, 내, 나를 희생해서 여길 폭파시켜라 이 얘기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란 얘기였네 이대로 어설프게 죽느니 날려버려야 된다 이번에 그래 그래 아, 솔직히 하 나도 계속 그 생각이 들긴 했어 근데 계속 진실을 외면했지 살 수 있을 거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 게임이니까 근데 그건 기적이지 여기가 어디야? 하아... 제가 확실하게 탁 찝어서 얘기해주니까 정신이 팍 드네 난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구나 저기 보인다 시츄 드릴 저기에 라이터만 하나만 딱 켜서 던지면 끝나요 크라이스트 사다 처치 시츄 딱 한 번만 던지면 돼 왜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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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하아 잘 있어라 세상아 에라이터 Oh, Susan Lafferty. Fuck's sake, is that you? The very same. Christ, Cass, but you look no different. I've still got the nose, eh? Well, looks like someone did a good job of spreading it about your face. I owe the big man a drink. Jesus, Cass, because I really want to be thinking about Roy right now. He looks after me. He fucking adores you, you know. Well, I am easy to love, Cameron McLeary. Yeah. I'm finding that. Shut up, great Sookie-jit. I do, though, Suze. I fucking love you.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n this whole world. You're daft Van Pot. Well, you're not so bad yourself, if all things considered. Marry me. You what? I'm serious. Marry me. You'll make beautiful wins. I want to spend my whole life with you. She's perfect. She looks just like you. Thank God for that. She's got your eyes, though. My dad's eyes. I'm sorry, Cass. I knew you'd have wanted him to meet you. Nah, fucking... That bastard wasn't interested in me. Why would he care about her? We love you and he's weak, Cass. I'll never leave you, Suze. I'll be at your side forever. I'm always gonna be here for this, Wayne. Oh? What? A, Suze. What?" Reign? Reign? 애들 그림 출발했던 그 첫날 I miss you, and I love you And the girls miss and love you I'm still raging at Roy, but He's a good man, and I know he'll look after you Whatever happens, we will be alright We can weather this I just wanted to say that to you guys To keep you safe and close And make sure you know to come home to us I love you, Cameron McCleary Be safe out there on those waters My man My love Hmm 결국 살아 돌아가지 못했네요 되게 현실적인 게임이었어 그냥 게임이라기보다는 영화 한편을 본 느낌? 네, 이때까지 많은 공포게임을 플레이해봤지만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게임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해당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몰입이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막 이렇게 서로 진짜 절망적인 상황인데 약간 농담 같은 걸로 분위기 풀으려고 노력하는 거 있잖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그런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고 게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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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주인공은 살 수 있을 거다 잘 될 거다라는 그 생각이 마지막에 핀레이에 그 마지막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아 이건 게임이 아니구나 아 이거 지금 현실이구나 라고 갑자기 확 와닿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되게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왜 이걸 계속 수즈라는 그 연인과 묶으려고 했는지 솔직히 조금 의문이긴 해요 어 일단 이거는 그냥 시추선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상황과 이 수즈의 사랑 이야기랑은 거의 접점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이야기가 약간 억지로 들어간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약간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니면 진짜 진작에 여기로 일을 하러 왔을 때 진작에 아내와 딸을 엄청 사랑하고 서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면 전 더 좋지 않았을까 거의 도망쳐 나오듯이 왔는데 갑자기 다시 약간 뭐 선전소전 겪으면서 반성하고 뭐 연락 한 번 나누지도 않았는데 환청이 들리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수즈도 잘 돌아오라고 좋게 얘기를 해줬었는데 돌아오지 못한 가장의 슬픈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숭고한 희생으로 인해서 그 정체불명의 존재는 잘 막은 것 같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조건 맞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어쨌거나 진짜 좋은 게임이었어요 전 정말 몰입하면서 재미있게 플레이한 게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슬펐네요 그래서 결국에 그 괴물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근데 나는 이 게임을 하면서 정체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던 게 난 되게 좋았다고 봐 진짜 그냥 이게 평범한 직장인인 이 남자가 저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 끝까지 모르지 난 이게 훨씬 일리 있고 그래서 더 찝찝한 기분을 남겨가지고 제작진의 의도대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이거에 대한 존재를 알아버리면 갑자기 확 깰 것 같아 뭔가 자 네 아무것도 없이 엔딩 크레딧 이후에 그냥 메인화면이 나왔네요 정말 영화같은 아주 몰입감이 좋은 게임 Still Wakes the Deep 이라는 공포게임이었습니다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멍멍한 게임이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눠화종료 네 여름이 너무 좋고 숙소 어둠 엔 엔 엔 엔 엔 엔 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